음악 반갑습니다. 뉴욕해달인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을 함께 드렸었던 Public Charge, Public Assistance, 즉 공적 부조 프로그램에 대한 10가지 제가 설명드린 거 혹시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시민권자분들한테는 정부 혜택을 받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이시거나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알아둬야 될, 한 번쯤은 알아둬야 될 내용일듯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부에 따라서 공화당 쪽이냐 민주당 쪽이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강하게 행정정책을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또 민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셔야지만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공적 부조를 받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 영어로는 개념을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공적 부조를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Public Assistance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Public Charge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참 많이 썼죠. 이것은 이민국에서 쓰고 있는 공적 부조의 단어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봤을 때 미국에 들어와서 행정적으로, 현금 지원성으로, 사회적인 보조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굳이 영주권을 왜 주느냐의 의미를 체크할 때 Public Charge라는 단어로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의 영주권자가 공적 부조를 받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주권의 유지 및 갱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즉, 리뉴를 10년마다 해야 되는데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 형사 쪽에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시거나 또 리뉴를 10년 후에 하셔야 된다는 개념 하에 그때는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100이면 100사람이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를 가든지 미국도 마찬가지로 행정 담당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좀 곤란하거나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수월하게 일을 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인민법에서는 공적 부조를 장기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을 공적 부담, 즉 Public Charge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주권의 갱신 또는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할 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예전의 시절에는 공적 부담의 규칙이 강화가 될 수 없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공적 부조를 받는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유에는 일부 규제가 완화가 되긴 했으나 여전히 공적 부조의 수령, 즉 받는 혜택에 따라 신분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통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권 신청하실 때에도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민권자이신 분들한테는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 공적 부조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공적 부담의 기준에 따라서 심사관이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특히 신청자가 공적 부조에 지나치게 의존을 했다고 판단이 되면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재정적인 의존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에서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게 됩니다. 시민권자가, 이민자가 공적 부조를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시선이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원 프로그램의 유행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공적 부조가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영상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 얘기 속에 들어가는 거죠. 긴급 의료 지원이나 WIC 프로그램,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여성과 유아와 아동을 위한 영양 지원 프로그램 등은 공적 부담의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SSI나 혹은 TANF, 제가 뭐라 그랬죠? 저소득층의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 프로그램이죠. 이러한 것 같은 프로그램은 공적 부담으로 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라는 부분이 중요한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100%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주권자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공적 부조를 받으면 그 가족이 나중에 이민 절차를 진행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족 초청을 통해서 미국으로 이민하려는 경우 초청자의 재정적인 능력이 중요한데 공적 부조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재정 부족에 대한 능력, 즉 이것을 의심받는 거죠. 재정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들 또 가족 그리고 이 가족 외의 친인척 직계가족 말고 다른 가족이 혜택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금 보조 프로그램 혜택 프로그램인 CarWorks라는 게 있습니다. C-A-L-W-O-R-K-S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인 Health Families라든지 식량 프로그램, Food Stamp, 모자들이 받을 수 있는 모자 보건 혜택인 Women, Infants, Children의 약자인 WIC, 정부에서 내주는 장기 요양 보조 프로그램, 정부 보조 주택 프로그램, 보육이나 직업 훈련 등의 다른 프로그램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나 본인 또는 가족들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자들인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은 체류 신분입니다. 스태러스 즉 미국에서 6개월 이상을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 있고 현금의 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병이나 또 disability, 장애 등의 문제로 미국에 살기 시작한 후에 5년 내에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권을 받거나 친척 초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친척을 초청할 때 정부 혜택을 받았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재정 보조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 영주권이 없으신 분들이 또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영주권이 없으신데 여러분의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가 정부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건강 혜택 프로그램, 메디컬 프로그램,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앞서 말씀드린 헬시 패밀리스, 산전조리 프로그램, 다른 무료 또는 저비용의 의료 혜택들,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WIC 프로그램, 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프로그램,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재난 구조 홍수 피해를 당하셨다거나 그리고 지진이 났다거나 자녀의 보육 서비스가 있다거나 직업 훈련 이런 것들의 트랜스포테이션 부처 같은 거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CarWorks 프로그램,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인 Copy 프로그램, 보조 생계비, SSI 일반 보조 주여를 받을 때와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는 현금 보조 혜택일 때, 메디칼이나 다른 정부 기금에서 내주는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을 혜택을 받을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민국에서 봤을 때 영주권 신청할 때에 신청하는 사람이 정부 구호 대상자 즉 Public Charge나 정부 현금 보조 혜택에만 의지할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가능성이 있다고 정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거절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영주권의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이 미래의 이 사람이 미국 정부의 경제적인 짐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정부 혜택을 받았어도 더 이상의 정부의 혜택이나 현금 보조, 장기 요양 프로그램을 바꿔나 의지하지 않는다면 정부 구호 대상자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영주권을 심사할 때에 이것을 거절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공적 부조 판단 기준으로서 연방생활보조금 SSI와 빈곤층 현금 지원인 TANF, 주정부 및 카운티의 일반 현금 보조금 G 프로그램인 GA 등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현금성 복지 수혜로서 국한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험 여지가 있다는 거죠.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들이 있으실 수 있죠. 지금 현재 2022년도가 가장 많으실 텐데 이 세액공제 프로그램, 텍스 크레딧 등도 영주권 심사의 기간 요인은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로 아주 갑작스럽게 순간 정부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재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만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인 SNAP, 아동건강 프로그램, 대부분 메디케이드, 주택 혜택 및 교통 프로그램, 전염병 지원 프로그램, 세금 공제 및 또는 공제를 위해서 받은 혜택, 사회보장, 정부 연금, 근로 혜택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영주권자는 공적 부조를 받을 때에는 조금은 신경 써야 될 분야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리뉴를 해야 될 경우 영주권자이면서 가족을 초청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꼭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금 클리어하지는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처럼 여러 가지 10가지의 정부 보호조 프로그램 대표적인 게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현금으로 계속해서 리뉴를 할 때와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는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